의약품 도매 업체 카디널 헬스 코리아 대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디널 헬스는 전세계의 병원, 보건시스템, 외래수술센터, 임상실험실 및 의사사무실에 맞춤량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통합 의료 서비스 및 제품 회사입니다. 카디널 헬스는 1971년 미국에서 탄생했으며 의약품 도매 기업으로 성장하며 호춘지 선정으로 글로벌 500대 기업 20위 안에 들기도 했습니다. 그 성과는 미국 의약품 도매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95%로 매일 4만 곳 이상의 소매점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2015년 9월에 설립되었으며 본사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정된 생활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설립 5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출퇴근에 필요한 차량 유료비, 사택 제공, 야간 교통비, 주차장, 주차비, 탄력 군무제 등을 통해 편안한 출퇴근을 제공합니다. 또한 연차, 경조휴가제, 반차, 휴가비 지원, 산전휴 휴가, 육아휴직, 남성 출산휴가, 보건휴가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디널 헬스는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의료 제공자 및 환자 모두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을 기업의 목표입니다. 직원들을 선발할 때는 더더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직 전체에 힘을 붙여놓는 열정적이고 독창적이며 헌신적인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업무 기능별로 필요한 인재는 아래와 같습니다. 카디널 헬스 코리아 채용 전형은 보통 서류 전형, 면접 전형, 최종 심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제출 서류는 영문 이력서, 국문 이력서이며 직무와 포지션에 따라 상의합니다. 카디널 헬스 면접 예상 질문입니다. 외국계 헬스케어 산업으로 입사를 준비하는 지원자라면 한국어로도 영어로도 여러분만의 강점을 살리는데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리주메이크는 합격을 위한 국영문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 준비 그리고 연봉 협상을 통한 최종 합격까지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취업과 이직의 길로 이끌어드립니다. 취업식까지, 합격식까지, 신입부터 경력직 그리고 임원진을 위한 1대1 맞춤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리주메이크는 외국계 기업 취업 사이트 잡포스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외국계 기업 정보와 채용 정보가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